1분 대전교육 과학자 되고 싶은 사람? 저야! 노벨과학상 받고 싶은 사람? 저야! 저야! 지난 5월 25일부터 이틀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미래 노벨과학상에 도전하는 노벨과학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어! 노벨과 함께하는 꿈나무들의 과학 축제인 노벨과학 체험전이 열렸거든! 대전의 과학 교육 브랜드인 노벨과학 꿈큐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 각 학교 노벨과학 동아리의 탐구활동을 체험해보는 축제의 장이었어! 대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305팀의 노벨과학 동아리 중 70팀의 동아리가 선정되어 실험 중심의 과학탐구 체험부스를 운영했지!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과학 강연인 과학 콘서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실험실 등 체험전을 찾은 학생들을 위한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가득했다고! 과학 꿈나무들이 다양한 탐구와 체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노벨과학 체험전! 함께한 친구들의 열정이 무럭무럭 자라나 노벨상이라는 꿈에 닿을 수 있도록 대전교육이 응원할게! OK!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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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